한파가 몰려온다죠? 그러기나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한 며칠 발걸음 동동동동 서둘러서 따뜻한 곳을 찾게 될 거고요. 네네. 그렇죠. 저는요. 이런 한파를 동동동동 이렇게 두드리는 걸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추워서 발만 동동거릴 수만은 없다. 자, 그럼 한파를 동동동 두드릴 거 뭔가요? 덩따다쿵따쿵. 콩따쿵따쿵따쿵. 아니, 그거 사물놀이지 않습니까? 네.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뭐 북이랑 징 울리면서 한파야 물러거라. 한바탕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안 그래도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사물놀이팀이 등장해서 열기를 후끈 달게 해주겠다고 하죠. 네네. 미리부터 작품 연습 중이라는 소문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체력이 되면은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달리기 이런 운동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추운 날에 움츠리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네. 사물놀이 두드리면서 한파야 물러거라. 덩더기덩더기덩더기덩더쿵. 쿵따쿵따쿵따쿵쿵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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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건 또 그러네요. 날도 추운데 아니 어디서 뭐 시위하는 거야 뭐야 이런 오해할까도 싶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자. 겨울 추위를 후끈 달궈서 날려버릴 사물놀이 풍장가락. 원없이 두들길 곳은 어디어딜일까요? 과연. 한번 찾아보죠.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홍과 신명의 사물놀이 국립국악원 사물놀이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흥겹구 신명난 사물놀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트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광대씨 사주 좀 본다고 했던가? 초라해 난 광대로 사랑받고 싶네. 사주쟁이라니 아직도 솔도사하고 만나고는 있고 솔도사님은 또 왜 찾는가? 아기고 어른이고 목소리만 들으면 팔자를 맞춘다며 아니 정천부터 무슨 일을 하려고 이래? 아 광대로 살자니까 재능 기부할 일이 생겼네. 아주 그냥 장한 일이야. 다들 박수칠 거고 광대하고 맡길 게 뭐 있겠는가? 그건 무슨 일인데? 당장 막아세. 그럼 시작해보세요. 휴대폰 꺼내서 입양할 분 구합니다. 쳐봐봐. 입양할 분 구해? 아니 아기가 어디 있다고? 자자자 막 뜨자노. 열여덟인데 스물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미현모자노. 아이고 그렇게 막히다 해외로 나가면 어쩌려고. 아기 수출한다는 소리는 막아야지. 자자 나는 진짜 아이가 필요한 집을 찾을 테니 광대씨는 솔도사하고 조사를 좀 해주고. 설마 그 미현모 아기 장사를 하려는 건가? 아이고 난 못하네. 에헤이 이거 봐잉. 자자. 아이 키우고 싶다는 저쪽 아주머니하고 이쪽 아기 사주도 보고 송금 관상도 보고 나는 유전자 검사 보여주고. 봐봐. 40대 이후에 혈압 조심하는 거 빼고 건강 이상은 없다고 하잖아. 그 자네는 어떤가? 그 아이 구하는 쪽 아줌마랑 또 이 아기 그 사주. 그 연어가 고향 찾아오는 격이요. 그 목소리 들어본 솔도사는 이 아기한테 힐링파가 나와서 말이야. 주변 사람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지. 뭔가. 오 연어 회귀 사주에 대한 목소리는 힐링파라니. 아이고 어서 맺어주세. 자 서로 행복하게 엄마와 딸로 끝까지 사는 겁니다요. 아니 뭐 수고했다고 뭐 그런 건 뭐 땡천 한 번도 없는가? 아이고 왜. 애기 장사 사장이 되고 싶은가? 아이고 봐봐. 광대씨하고 나하고 이 아기 삼촌되고 숙모가 되는 걸로 올렸잖아. 저 아이 잘 키워서 잘 되면 감사 기부하라고 했네. 미혼모 도끼 기금으로 감사 기부 말일세. 아 예 여보게 가만 이거 하려면 말이야. 우리가 무슨 입양 전문사 입양 중매사 같은 그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는 일 아닌가? 애기 아 광대처럼만 해봐. 저 어디 미혼모 애기 있습니까? 연분 맞춤으로 부모 찾기. 아기천사 나갑니다. 네. 심청가 가운데서 초입부터 곽 씨부인 태몽 꾸는 대목까지를 김수연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종일 씨. 미혼모가 아기를 어찌할 수 없어서 입양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도 들었는데요. 또 그런 미혼모 아기를 데려다 키우던 미혼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데 또 이건 무슨 일이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입양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 한국의 갓난아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에서 연분을 찾아서 맺어주는 게 낫죠. 그럼요. 그렇진 낫죠. 미혼모의 고통도 덜어주고요. 그럼요. 네. 뭐 애기 수출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이 소리를 잠재우려면 국내 입양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정 시설에서 돌보는 일이며 특히 또 좋은 부모 연을 맺게 해주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들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 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 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기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계곡 장유의 정초 추건노래입니다. 네 예 선비들은 정초에 지인이나 윗어른들에게 연하장 같은 추건 축수 글도 보내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담아 보내기도 했었죠. 네 네 오늘 찾아볼 계곡 장유의 정초 노래도 대선배뻘 되는 그 이한룰에게 전하는 정초 덕담을 시로 지은 거거든요. 네 네 계곡 장유와 동학 이한룰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였죠. 네 두 사람 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겪어서 침력으로 흔들리는 나라를 구하고자 동분 서주 뛰면서 살았던 인물들이었고요. 네 네 특히 동학 이한룰은 계곡 장유보다 16살이나 더 많았는데요. 정초에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시를 주고받고 하면서 추건해 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친했는지 알만하죠. 네 네 잠시 계곡 장유가 이한룰에게 보낸 정초 노래 한번 볼까요. 네 좋은 날입니다. 정월 초 7일 길바닥에 쌓인 눈빨 보니 혹여 인사에 좋지 못한 일 있을까 걱정. 매화 퍼들 오돌오돌 봄을 막는 추위라. 정초라 창문 곁에 우수 또한 깊어서 술이 익었는지 자꾸 물어보시겠죠. 네 계곡 장유가 동학 이한룰에게 보낸 정초의 신은 초 7일째 지었던 거고요. 네 어촌에 지내는 이한룰이 술이 익었는가 물어볼 거란 말로 서로 만났으면 싶은 심정도 엿보이죠. 네 동학 이한룰에게 보낸 장유의 정초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봄이 온데도 아픈 몸들 정월이라 꽃단장 머리 아이들인데 서로 멀리서 안부무르며 옛 추억 꿈결만 같아라. 이런 날 옷 차려입고 어디라도 나섰으면 좋으련만. 네 정월이라 아이들이야 좋다고 꽃가옷 입고 뛰놀고 그랬겠죠. 서로 술이 익기 전까지라도 만났으면 싶은 사람들인데요. 정초의 글을 전하며 안부를 물어야 했으니 답답했을 테고요. 생각나시나요 한양 서쪽 그 술자리. 멀리 떨어진 후배한테 시편을 전하시니 벼슬감투 던지고 고향 갈 길은 아직 먼 일인지. 그저 멋진 시 짓는 자리라도 만나 문장 비결이나 듣고 지고. 네 16살이나 후배인 계곡 장유가 대선배뻘인 동학 이한눌에게 정초 7일째 날 올린 시인데요. 예 추억이 그립다. 오늘 같은 날 만나 그냥 걷던가 술이라도 올리고 싶다. 이런 시를 받은 그 이한눌은 어떤 답시를 보냈는지 몇 구절 간출해 볼까요. 네네 대선배 이한눌이 계곡 장유에게 보낸 답시 중에 몇 구절입니다. 자네 정월점이 맞을까 걱정일세. 난리동 나라 걱정에 폐까지 아프다네. 날이 갈수록 그대 진면목이 새롭네. 이쪽 정초 흥취를 묻지 말게. 날이 흐리나 개이나 책정만 남기네. 어촌에 문 두들기는 편지 한 장 없는 시절. 반갑네. 그래도 정초 노래 보내 웃게 해주다니. 네네 대선배인 동학 이한눌이 계곡 장유의 시를 받고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됐노란 신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정초 노래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초일의 눈발에 나라 걱정 백성 걱정이니. 그저 힘을 모아 구군을 펴게 하는 일밖에 더 있겠소. 정초에 서로 이심전심으로 나라 걱정 백성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저 힘을 모아서 구군을 펴게 살아보자는 뜻이었고요. 네네 어려운 시절 정월 초일에 이 편지로 전한 덕담이고 다짐들인데요. 자 오늘 고전사랑방 개곡 장유 정초 노래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변진심의 노래로 평시조 정월이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분 칙칙폭폭 삐삐 자 체험열차 지하철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4호선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열차 멈추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쩌라고 멈춥니까? 저기 저 사고입니까? 아 승객 여러분 본 체험열차 지하철 구간에서 정차했는데요. 아 이거 아니 이런 무슨 이런 열차가 다 있어. 아니 비상문이나 열라고. 아 비상문 못 열어요? 아 저리 비켜봐요. 아 네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이 있다면 애국과 합창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비상탈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비상문은 아이고 답답하게 비상문 가로막지 말고 비켜요. 아 네네네 흥분해서 확 열고 확 뛰어내리고 우르르 달리고 밟고 넘어지고 넘어진 데 또 밟고 엎어지고 쌓이면은 더 큰 사고 나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저는요 뒤에 달려오는 열차 기관사에게 전화부터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아 맞다 맞다. 그 뒤에 달려오는 열차 거기 연결됐나요? 그 기관사가 알았다고 하나요? 자자자 그러면 열고서 열고서 가자고요. 아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지금 달려가는 방향이 가까운 역쪽일까요?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 방향일까요? 자 제 선을 보세요. 이쪽으로 가야 가까운 역으로 가거든요. 아니 이보세요 승문. 아 대체 왜 어째서 정철부터 지하철이 서냐고요? 그거 이유가 뭡니까? 승객 여러분 지하철이 멈춘 이유 궁금하신가요? 아 이거 듣고 놀라시면은 안되는데. 아 글쎄 이윤아 알고 탈출하자고요. 왜 또 노후된 전선입니까? 아닙니다. 네 노후된 전선도 아니고 노후된 선러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지하철 왜 섰냐고요. 혹시 지하 붕괴라도 생겼나요? 아니 지하철 왜 섰냐고요. 그 뉴스 듣고 덜컥 멈춘 거 아닐까요? 수 소 폭 탄. 네 상한골 상사대가 일부 끝곡으로 김예란의 소리로 고사덕담 띄워드렸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4호선이 성신여대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7,800여 명들이 이렇게 대피하다가 17명이 다쳤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하여튼 화가 벌컥 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체부터 지하철 선로 따라 대피하면서 놀라고 고생하고요. 이런 사건 사고는 안 당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요. 이걸로 1년 액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야말로 정말 수백 명이 터널을 걸어 나왔잖아요. 한 40여 분간 걸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컴컴한 데를.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이 두려웠고 그랬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진짜 이 신년 정초부터 이런 일들이 터지면 우리 정말 불안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맞습니다. 늘 안전점검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물론 맛있겠지만. 올해는 특히 안전의식을 좀 많이 고치시키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 지하철은 많은 인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운행하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대중의 발인데. 그럼요. 그렇죠. 올해는 하늘이고 땅이고 지하하고 바다고 오고 가는 길 제발 안전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들이 됩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그야말로 안전한 대피요령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해놓은 그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수칙들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절대 나질 않겠죠. 그런데 안내방송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안내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승객들이 더 우왕좌왕 경험하는 거죠. 왜 이러신지 몰라겠어요. 안전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조선왕조의궤는 길례, 가래를 비롯한 여러 대사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정리한 책입니다.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의궤 등 10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2016년 40기 박물관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특설강좌는 1977년부터 한국전통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해온 대표적인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40기 강좌에는 화요반과 목요반 각 200명씩 총 400명을 모집합니다. 오는 3월 개강에 12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등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선착순으로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악그룹 크레이지타의 신명나는 무대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펼쳐집니다. 2016 타악그룹 크레이지타 놀자 공연이 1월 23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연의 서막을 알리는 웅장한 북소리를 시작으로 평범한 물건으로 연주하는 색다른 무대와 LED북과 LED의상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 그리고 아리랑과 타악이 만난 신명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온가족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말 전통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초벌된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장식하기가 마련되고 오후 2시에는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느끼기 체험이 운영됩니다. 이번 주에는 나전칠기, 둘째 주에는 섬유 채색화, 뒤를 이어 매듭공예와 전통문양,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도자기 물레돌리기 체험을 전문 강사와 함께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영문협서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는 강원도 춘천시의 닭갈비, 전라북도 전주시의 비빔밥 등 총 11종류의 음식을 소개하는 영문협서 4천 세트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한국의 맛 여행이란 제목의 엽서 한 세트는 11종류의 음식과 한국 음식 전체를 소개하는 총 12장의 엽서로 구성됐습니다. 반크는 앞으로 이 엽서를 전 세계로 출국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배포하고 반크의 홍보대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할 계획입니다. 삼성미술관 리우미 개관 50주년을 맞아 한국건축, 천년의 지혜를 되돌아보는 한국건축예찬 땅의 깨달음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의 대표적 사찰, 궁궐, 민가 등을 기록한 건축사진과 건축관련 예치도, 그림, 유물과 모형들이 함께 전시됩니다. 원로 및 중진, 중견 사진작가 6명이 해인사, 불국사를 비롯한 가치가 높은 전통건축 10곳을 선정하고 이를 사진과 고미술품, 3D 입체 영상 등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융합전시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2월 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만 20세 미만 청소년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아!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양구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양구의 지난 역사와 미래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양구관이 개건된다고 합니다. 네네 양구 근현대사박물관에 이달 중순경 열릴 양구관은 지금 한창 공사를 마무리해가는 중이죠. 양구를 찾아가시면 꼭 한 번은 봐야 할 명소가 바로 양구 근현대사박물관인데요. 네 1월 중순이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층에다가 양구관을 개관할 텐데요. 강원도 양구의 과거와 미래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과거로 여행과 미래로 여행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농사짓던 각종 생활도구도 볼 수 있고요. 또 양구 상골 위인 모습도 사진으로 담아 전시될 거고요. 그리고 공중전화로 다시 들어보는 예전 노래들 그리고 또 새마을 노래도 다시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예전 시골 우체국 모습도 다시 재현해서 과거로 시간여행 체험 공간도 만들고요. 또 추억의 엽서 보내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엽서를 써서 발송하면 1년 후에 자신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답니다. 네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볼 수 있는 자리 양구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해 관람객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추억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양구 근현대사 박물관의 양구관. 네 주변에 박수근 미술관과 연계하고 보면 문화예술 관광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요. 네 그럼요. 자 양구에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양구에도 차 없는 거리가 등장했네요. 네 차 없는 거리에 공연장도 들어서고요.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해서 열린 문화쉼토로 등장한 양구의 차 없는 거리죠. 네 차가 없는 대신 전시실이 마련된 거리. 차가 없는 만큼 주민들이 모여서 공연을 구경할 수 있는 놀이 마당이 된 셈인데요. 특히 열린 문화쉼토 조성사업은요.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명품 디자인 거리로 기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양구 차 없는 거리에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악동아리와 미술동아리가 나와서 거리에 활력을 풀어넣어 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양구를 찾는 분들도 길거리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또 편안한 쉼토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강원도 양구 편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도 양구 얼러지 타령을 김덕원 김옥희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파리와 싸운 신부자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허풍과 허세로 부자 행세를 했던 신부자를 만나보실까요? 신부자가 무진촌장을 만나 무진동계에 들어가면서 유지들하고 널리 친교를 맺게 됐는데 어찌나 수환이 좋았던지 행세끼나 하는 사람이면 그냥 찾아가고 인사 차리고 선물 주고 집안 대소사에 도와준다 나서는 판에 평판이 좋아지고 있는데 하루는 무진촌 한글 거사가 찾아와 하는 말이 아니 왜 내가 오니까는 벽에다가 분칠을 안 하네 아이고 저 거사께서는 뭔 일로 이 신간의 집을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그렇구만 사람 봐가면서 벽에다가 분칠하는 게 맞구만 아이고 대문깐도 싹싹 쓸어서 쌀 한 털도 안 보이던데 아 왜 덕풍이가 왔을 때는 대문깐에다가 쌀 뿌리고 마당에도 뿌리고 그랬다면서 아 이제 이보쇼 거사 그건 뿌린 게 아니라 쌀가마로 옮기다 보니 한가마 서른가마 백가마로 옮기면서 떨어진 쌀을 덕풍이가 본 것이지 그러면은 사월이가 쌀 백가마로구만 틀렸나 아 사월이가 대문깐으로 마당으로 쌀을 뿌리고 다녔으니 사월이가 쌀 백가마 아닌가 아휴 무슨 헛것을 보았구려 아니 우리 사월이가 쌀을 뿌리다니 여보게 신부자 보는 눈들이 있어 당장 말을 안 해도 다들 아네 아니 그럼 그게 벌써 입소문이 났다는 말이오? 입만 가지고 남의 돈 술술 빼내서 부자가 됐는데 그 재주 신통하다 얘기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나 그리고 신부자 집 벽은 사월이보다도 더 호강을 한다면서 아이고 저 한굴 거사님 아이고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용건이라도 그 말을 좀 해줘야지 그러면은 알아 글쎄 신부자 집 벽은 사월이보다도 더 호강한다는 소리 듣기는 들었나? 아니 우리 집 벽하고 일하는 사월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그런 해괴한 말을 하는 겁니까? 신부자 집 사월이는 백날 첫날을 살아야 얼굴에 분칠 한 번 못했는데 사랑채 벽은 분칠을 먹었으냐 하는 소리지 아 이보셔 거사 아 이리 생투집 잡으려고 왔소이까? 왜 불러보겠나 싸워라 한거사가 거신단다 소금 뿌려라 허고 아니 아니 내가 언제 소금 뿌리란 말을 했다고 글쎄 사랑채 벽에다가 분칠해서 돈 자랑 허고 이 돈 빌려서 저쪽 가하게 사고 저 돈 끌어대가지고 이쪽 점포 사고 떼국놈 잡아 비단 사고 덕풍이 잡아서 쌀 장고 내고 아자자자자 거사 아니 남이 잘되는 게 그리 눈꼴 실어왔다면 왜 술 한 상 내거나 기생 부쳐야 마신다 뭐 그럴까봐 아니 그럼 오늘 기생 부쳐서 술 한 상 사야 그 입을 거두고 가겠다는 그 말이요? 내가 그런 놈 같았으면 이렇게 입 아프게 있겠어? 아 내가 여기저기 말 퍼뜨리는 시장통 것들하고 같아 보이나 아니 글쎄 대체 어쩌자고 난데없이 들어와서 참 내가 눈이 좀 밝은 편이네 저기 서남방 정자에 앉아서 이쪽을 봤지 사는 꼴을 대충 봤더라는 말이네 정자에서 여길 봤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 보이더란 말이요? 노재상 명함 팔아먹던 소리도 다 들었지 명함을 팔아먹다니? 그거 빌려오는데 돈 꽤나 들었다면서? 그 노재상 명함 내놓고 큰소리 져가지고 사람 잡고 돈 잡고 창고 잡고 그런데 파리한테는 왜 그리 박절했을꼬? 아니 파리라니? 아니 그럼 그 일을 보았다란 말이요? 밥상으로 오는 파리 후려치고 반찬에 앉는 파리 후려구 파리놈이 내 것 훔쳐먹는다 소리치고 저 파리 잡아라 몸종들 노비들 생고생시키고 그래놓고는 어째더라 말해봐봐 아니 그건 그 더러운 파리들이 밥을 먹을 수 없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래서 숟가락으로 흐리고 소매를 흐리고 일꾼시켜서 파리 쫓아내라 소리치고 그러다가 어째더라 할 건데 왜? 내가 말해줘? 파리대를 향해서 밖으로 던졌지? 그런 놈 맞지? 낄끼 입었이요! 그런 놈이라니! 그러면은 파리인가? 자기가 파리면서 파리 잡아라! 자기가 파리면서 파리 죽여라! 밖으로 던진 당신이 뭐? 누구라고? 신부자! 신부자라고! 거사! 대체 어쩌자고 이러시오? 날더러 어쩌하라고 이러는 게요? 당신은 망해야 해! 망해보라고! 그래서 파리목숨인지 두꺼비인지 보라고! 왜? 이래도 내가 한굴인가? 두꺼비인가? 이보쇼! 이보쇼! 거사! 내가 말을 들을 테니까 망한다 소리만 마시오! 예? 한굴 거사! 네! 한갑등료 거문고 산절을 원장현의 거문고와 김청만의 장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풍류국장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파리와 싸운 신부자 편을 중심으로 엮어 봤는데요. 그 난데오피 찾아온 그 한굴 거사! 따끔한 소리를 하고 있죠. 네! 신부자가 허세 허풍으로 실속을 채워가는 걸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한굴 거사! 네! 네!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찾아와서 너 한 번 망해야겠다! 했으니! 네! 신부자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렇죠! 자! 한굴 거사! 대체 어쩌려고 신부자를 찾아가 저럴까요? 네! 그리고 너 한 번 망해야겠다!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생활 속에 전해오는 원숭이 찾아볼까요? 네! 우리 생활 민속에는 원숭이하고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죠! 올해가 원숭이 해입니다. 12개 띠 가운데의 아홉 번째 신년생을 보통 원숭이 띠라고 했었죠? 네! 방위로 보면요. 서남서 방향이 원숭이 방향이고요. 또 하루 일진으로 본다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니까 지금이 신시. 그러니까 원숭이 시간인 셈이네요. 아! 지금이 3시 25분 30초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골상사디아 2부는 주로 원숭이 시간대로군요. 네! 그런 셈이네요. 네! 음향오행으로 보면 금에 해당하니까 금이라면 아무래도 재물과 상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간대에 가정경제나 돈 되는 그런 정보도 전해드려야 제격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요. 계절로 보면 한여름 7월이거든요. 네! 양력으로 따지면 8월이 원숭이 계절이라고 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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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숭이는요. 서양 별자리로 따지면 사좌좌라고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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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숭이띠의 성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원숭이띠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거니까. 그렇죠. 우선 좋은 쪽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견실하고 끈질김. 거기다 활동적인 사교성이 돋보인다고 하죠. 네! 사교적 감각이 뛰어난 원숭이띠. 올해 원숭이띠 외교관들이 나서서 꼬여있는 남북 문제도 좀 슬슬 풀어주시고요. 아주 좋죠. 국제교류 현장에서 한류 물결도 아주 그냥 퉁퉁 열어졌으면 싶습니다. 네! 네! 원숭이띠가 지닌 활발한 사교력과 뛰어난 감각들을 잘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다 원숭이띠는 모방하는 재주도 뛰어나고요. 그렇죠. 네! 또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올해에 태어난 아기들이 이런 기운들 또 좋은 장점들 많이 좀 받고 자라서 대중을 이끄는 재능 있는 인물로 성장해 나가면은 뭐 이것도 나라의 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혹시 그 원숭이띠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왜요? 우리가 흔히 잔나비띠라고 하는 그 원숭이띠는 산만함이 있다. 거기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속설도 있거든요. 아! 네! 재주가 많으니까 그 재주 믿고 자칫 자만했다가는 큰일 놓치거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3시 풍속으로 정월 첫 잔나비날에는 일선을 쉬고 놀았다고 하죠. 네! 네! 이게 음력 정월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정월 첫 원숭이날에는 칼질을 삼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날은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과 마당 그 네 구석을 쓸었고요. 네! 그리고 부엌에 또 나쁜 기운이 있을까 해서 남자가 먼저 부엌에 들어가서 사특한 기운을 쫓아내게 했다는 민석도 전해왔다고 하네요. 네! 네! 또 흥미로운 거는 지역에 따라 그 정초 원숭이날 금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주도에서는 그 원숭이날에는 나무를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그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정초 원숭이날 뿐만 아니라 원숭이날이라는 신일이 드는 날이면 아예 원숭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신일. 원숭이날이면 입에 원숭이 소리를 할 수 없어서 대신 잔나비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원숭이띠랑 어울리는 띠와 또 어울리지 않는 띠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죠. 아! 그럴까요? 네! 자! 이 원숭이띠 그 활발한 사교적 재능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 또 모방과 창조성은 잘 좀 살려나갔으면 싶은 새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민간생활 속에 전해오는 원숭이 얘기 돌아봤습니다. 네! 음악 띄울게요. 경상도 성주풀이를 김동명의 소리로 함께해 봅니다. 아야야야! 억순아! 아! 모델을 혀도 네가 혀야제! 다른 사람 없자뇨! 올해 우덜마을 모델은 억순이 네가 허란 말이여! 아야야야! 모델 소리 말란게! 그것이 뭔 모델이다여! 복조리 장사지! 뭐가 모델이라고 나를 내세우냐고! 아야야! 정초에 복조리 한 개씩 걸어두면 말이여! 복만 들어오는 게 아니자뇨! 돈도 들어오고 재수도 들어오고! 아! 새필이 아재 그 복조리 많이 팔려야 할 것 아뇨! 아! 긍게! 새필이 아재가 복조리 모델 사진 찍으면 되겄네! 뭐 땀씨 나한테 그렇게 그냥 복조리 모델 모델 소리여! 아야야! 참말로! 억순아! 아! 저 나이 드신 새필이 아재가 복조리 들고 있는 사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겄냔 말이여! 아! 긍게! 억순이 네같이 이쁘고 복스러운 사람이 복조리를 들고 사진 찍어 올려야제! 그래 안그려! 아! 마을 찾아오는 관객들한테도 관광객들한테도 그냥 많이 팔아야 할 것 아뇨! 아! 마! 참! 정초부터 팔자 없는 복조리 모델이라니! 아이고! 요라고 그냥 복조리 들고 사진 한 방 찍으면 되겄네! 그러면 얼른 찍어보시오! 자! 조리 조리 복조리! 그래 그래 그래! 자자자자! 억순아! 찍는구만! 차르르르 차르르 차르르 차르륵! 아따! 참말로 잘렸네! 사진은 되었는디! 이젠 그 영상을 찍어야제! 자! 얼른 복조리 들어봐야! 아! 뭔 동영상까지!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얼른 찍어보시오! 에이! 그라고 그냥! 멀뚱멀뚱하면 복이 들어오는감! 아! 복조리 사려! 이게 외쳐란 말이여! 복이 들어오기 외쳐봐야오요! 아따! 성가시게 참말로 그냥! 복조리 사시오! 복이요! 복! 복조리! 아따! 눈에다가 그냥 상글상글 웃어줘야지! 아야야! 눈에 살이 들었구먼! 눈 말이여! 뭐시라고? 눈에 살이 들었다고! 아이고! 나아가 참말로 그냥 죽었구먼 그냥! 아이고! 아니 그라고 툴툴대면 복이 올려다가 돌아설거다니여! 아이고! 잘 좀 비워봐! 그 복조리 모델같이롬 살랑살랑 복을 건져올림서 말이여! 아따! 아따! 창녀! 복조리 삼촌이 하면 되겄네! 그 카메라를 이리 주시오! 아나! 시간 없단게! 어여 찍어 올려야 세필하자! 복조리 찾을 거 아니여! 알았어요! 저기! 글식이요! 요것이 워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은 복이라는 복은 요라고 그냥 살랑살랑 건져올림은 세필이 복조리네요! 보세요! 요라고 살랑살랑 돈도 건지고 집도 건지고 짝꿍도 건지는 복조리 사시오! 세필이 복조리 사시오! 네. 서울 제수국 가운데서 말명거리를 김상설 외 여러분의 소리와 바라지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드디어 억순이 마을에 복조리가 등장했는데요. 네. 네. 이 세필의 아재가 복조를 잘 만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모델은 억순이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쁘니까 당연해야죠.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모습이죠. 네. 네. 전에는 말이죠. 정처엔 복조리 한두 개씩 사서 걸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복주머니하고 성냥이랑 또 동전 넣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걸었거든요. 그래요. 건강복, 일복, 사람법 건져 올리는 그런 복조리 저도 집에다가 한 개 걸어두어야 되겠어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한골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 고맙습니다. shine.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